혜윤아 눌러줘 내려가는거 혜윤아 우리 어디가? 양 양보로 어디가? 평창 평창 우리 여행갔다오자 혜윤아 어디가? 양 혜윤이도 잘 아네 토끼 혜윤이 토끼도 볼까요? 혜윤아 우리 출발할까? 응 우리 평창으로 고고고 우리 평창 켄싱터 호텔 가자 혜윤아 우리 갈까? 안 돼 에이 그럼 혜윤이나 안갈거야 혜윤아 지루해 가와가니까 조금만 기다려 우리 이제 밥먹자 여기서 내려서 알았지? 혜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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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기 청주요일케소에서 밥먹고 가자 혜윤아 일어나서 우리 밥먹고 가자 이제 혜윤이 잘잤어? 안 돼 안 돼? 밥 안 먹을거야? 뭐 우리 한 두시간 정도 왔는데 밥먹고 가자 배고파? 응 배고파요? 응 알았어 밥먹자 밥먹고 밥먹고 응 조금만 더 가면 우리 양 볼 수 있어 혜윤이 잘잤어? 혜윤이 잘잤어? 응 응 왔어 엄마 밥먹어 줄게 맛있게 먹자 알았죠? 응 혜윤이 먹고 싶어? 응 혜윤이 맛있어요? 응 응 응 응 응 우리 이제 다시 출발하자 아니 응 응 양보러 가자 우리 켄싱턴 호텔로 일단 먼저 가자 응 알았지? 우와 도착했다 다 왔다 다 왔다 respecto 안녕하세요 혜윤아 이쪽으로 출발 우와 우와 여기다가 혜연이가 동그라미 선생님 한 번 재볼까? 동그라미 여기 뭐 하나 골라볼까? 이거 줄까? 선생님이 만들어 줄게 우와 혜연아 혜연아 선생님이 뭐 만들어 주실까? 멍멍이 멍멍이 우와 혜연아 이거 뭘까? 이게 뭐지? 멍멍이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혜연아 여리세요 혜연아 혜연아 자동차 침대가 있네 혜연아 마스크 여기서 벗어도 돼 마스크 벗고 혜연아 혜연아 빨간색 자동차 있어? 혜연아 우리 양보로 가자 혜연이도 오세요 우개 벗어나 웅 susp Lebens 멍멍이 혜연아 보bit 혜연아 잠시만 Sitting 웅 우와 이쁘다 그치? 혜윤아 오리 정말 이쁘다 그치? 오리 오 잘하는데 하얀색깔 하얀색깔 오리야? 응 혜윤아 우리 여행오니까 좋아? 응 응 좋아 혜윤이도 여행오니까 좋아요 이제 양보러 갈까? 레츠고 와 애니멀팜 여기있다 혜윤이가 찾았네 혜윤아 먹이주자 혜윤아 먹이주자 혜윤아 먹이주자 혜윤아 먹이주자 혜윤아 먹이주자 혜윤아 먹는다 혜윤이도 혜윤아먹 Approved 혜윤아 그러게 잡지말고 이렇게 잡아라 혜윤아 그렇게 잡아라 혜윤아 밥먹어 어허 혜윤집 드디어 양을 만났어요 이렇게 꾸면돼요 안 무서워 양 양이지 양보러 왔잖아 양보니까 좋아? 너무 예뻐? 응 해은이 양 보고싶었지? 해은이 또 줄거야? 아빠가 다 줬어? 저기 무슨 동물이지? 저기 무슨 동물이야? 뭐지? 가볼까? 사슴? 해은이가 맞춘거 같은데 해은이 해질리아 해질리아 엄청 예쁘다 트리하우스네 해은이 누워봐 누워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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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해인아 이쪽으로와봐 시동 한번 걸어볼까?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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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혜인이가 엄청 좋아하네 혜인이 차 좋아? 여기 욕실 하나 더 있는거야? 여기 욕실이 하나 더 있어? 혜인아 이리 와 지금 먹을거야? 혜인이는 배고파요? 혜인이는 우리 이제 맛있는거 먹자 애들꺼는 수제 소고기 버거스테이크랑 소시지 가솔렛 어른들꺼는 뉴욕스테이크 혜인이가 내 혜 혜인아 조금만 기다려줘 내일 배고파요 혜인아 엄마가 빵줄게 혜인이가 맛있어? 혜인이가 맛있어? 따뜻해서 엄청 맛있네 우와 케첩 메뉴 맛있겠다 이쪽으로 아기꺼 네 이쪽 소스는 버섯 소스로 마무리 도와드렸습니다 여보 맛있게 먹어 전전하느라 고생했어 피자도 엄청 맛있게 보이고 우리 맛있게 먹자 옳지 우와 맛있지 태연이 잘 먹네 근데 애들도 잘 먹고 너무 좋다 부끄러워 바이바이 방금 쯔 visualize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어야지 어차피 옳지 반가고 빨리 걔는 막냑은 방에 가서 엄마가 줄게. 이리와. 맛있어? 이거. 후식. 후식으로 요거트 먹는 시간. 먹어. 무슨 맛이야? 딸기. 딸기 맛이야? 맛있어? 왜? 왜 그렇게 웃는데, 혜윤아? 혜윤이가 왜? 얼굴에 묻어가지고 웃겨서 그래? 응. 맛있어? 혜윤아, 여행 오니까 좋아? 응. 응. 여행 와서 우리 오리도 보고, 양도 보고, 사슴도 봤지? 뭐가 좋았어? 사슴. 사슴 본 거 좋았어? 응. 혜윤이는 어떤 게 좋았어? 응. 양? 응. 아까 해먹에 누운 거 좋았어? 응. 또 어떤 거 좋았어, 혜윤이는? 응. 토끼. 토끼. 아, 토끼. 토끼 본 것도 좋았어? 응. 혜윤이랑 혜윤이랑 좋아하니까 엄마도 너무 행복해. 아빠. 아, 아빠도. 혜윤이랑 혜윤이 좋아하니까 멀리 와서 피곤해도 너무너무 좋대. 응. 아빠, 아빠. 혜윤아, 사랑해. 응. 혜윤이도 많이 많이 사랑해. 사랑해. 응. 혜윤이 양치하고 있어요? 응. 혜윤이 너무 잘하네. 자, 혜윤이도 양치 하는 거. 응. 어우, 발도 씹고 있어. 혜윤, 손 씻고 있어? 응. 물패해 자. 물패. 물패 하자? 여행 와서 설레여서 잠이 안와? 오늘 재밌었어요? 엄마 아빠 봐봐 안녕